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떤 범죄 혐의자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이루자 됩니다. 여기 선법정신이란 것은 고관대작이든 고관대작의 가족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설령 기소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면 어김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고까지 기소독점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검찰이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검찰은 항상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직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의 자녀들인 조민과 조원의 기소유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조국 씨하고 그다음에 또 조국 씨 부인이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민 조원 씨는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라는 것은 설례가 있고 기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찰이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쩐 일인지 또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나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통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유력 검토하고 있다. 기자의 레이더망에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얼추 검찰의 수뇌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조민 씨하고 조원 씨는 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석사기와 관련된 건데 서울중앙지검의 공판 5부 부장검사 김민아는 이걸 이제 봐주는 쪽으로 아마 나가는 모양입니다. 기소를 유해하는 방향.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그렇고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검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범죄자를 여러분들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서 검찰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주 첨예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소위 조국 씨 자녀들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유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그냥 권력자 입장에 서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한 건가요 야 서울법대 카르텔이 좀 강하기는 강한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기소 독점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럼 잘 많이 여러분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화일보에 여러분 기사치고 이렇게 많은 댓글이 여러분 달리는 경우는 더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69개가 달렸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만 보지 마시고 댓글에서 이런 찬성 반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원성을 동화일보의 댓글이 69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조국의 자식들 조민과 조원은 공동정범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기소 유해 또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집 가족 모두가 한동안 사회의 정의와 규범을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한 죄를 물어서 마땅하고 사회평등에 입가해 처벌을 원합니다. 540명이 찬성이고 11명이 반대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 유해를 하면 본인들이 각오해야 될 겁니다. 물론 검찰의 고위관계자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또 그냥 국민들이 꽥꽥 거리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고관대작 자녀들만 봐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럼 숙명여고에서 뭡니까 그 미성년자 자매들은 왜 처벌했냐 이야기죠. 제가 특정인에 대한 사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491명이 찬성이고 7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찬성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낙담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빈 조국 일가는 머망신인 답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정유라와 숙명여고생이 피를 토함해 지켜봅니다. 있는 사람들이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0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5명입니다. 검찰의 수뇌부는 정말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가 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 검찰이 선거수사 한 번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번도 왜 대한민국 검찰이 안 하냐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답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죠. 어떻게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뭡니까? 감방에 쳐넣을 수 있냐. 또 보신 검찰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이러니 검찰을 신뢰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조민이든 조국이든 잘못을 저질러서는 벌을 받아이자 아무나 이런 불기속 처분합니까? 198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수층의 50%는 떠난다면 너희들 맹심해라. 181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소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또 법정에서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돼가냐 이야기. 이러려고 너희들 함께 이러면 세금 내 가지고 반메기고 살리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지자의 50%는 떠납니다. 이원석 씨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16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늘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비난의 대상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 편에 검찰을 향한 그런 박해가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가해질 때도 검찰 쪽에 썼지 않습니까? 왜 검수완박법에도 저도 검찰을 옹호했죠. 왜 검찰이 그래도 있어야 나쁜 놈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감방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번에 판단들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책들이 도둑놈들 시리즈 1번부터 5거는 올해 상반기에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시리즈입니다. 이 선거 해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